요즘 콜라겐 제품 많이 드시는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 잘 만들어졌는지 건기남의 관점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 분석해 볼 제품은 옵스킨의 틴 콜라겐 제품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틱젤리형 콜라겐 제품이고요 제가 콜라겐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는 콜라겐 상식과 콜라겐 고르는 법 5가지 그리고 콜라겐의 흡수 논란, 효과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밑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5가지 항목으로 제품 리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콜라겐 제품 고르는 법에도 부합되는 제품이라서요 콜라겐 제품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드셔볼 만한 제품이 되겠고요 콜라겐을 드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아, 건기남은 저런 식으로 제품 분석을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유형 및 기능성 제품의 유형은 제품에 써 있죠?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기타 가공품입니다 제가 일반인은 잘 모르는 콜라겐 상식 편에서 콜라겐 제품은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든 일반 기타 가공품으로 만들어지든 사용되는 콜라겐 원료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기타 가공품에 사용된 콜라겐 원료가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콜라겐은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이 제품이 추구하는 효과는 피부 보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에는 프락토올리고당도 많이 들어서요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는 화장실을 잘 가시거나 장내 유익균 증식 측면에서도 괜찮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옵스킨 틴 콜라겐 제품의 유형 및 기능성에 대한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평가 항목 두 번째 성분 및 함량 제품의 어떤 원료들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원료명 및 함량 부분에 가장 먼저 표기되어진 것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에는 정제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젤리 제품이니까 당연히 액체류가 쓰여야 하는데 가끔 보면 우리 제품은 정제수를 쓰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젤리나 액상 제품들 많은데요 그런 제품들 보면 정제수 대신 A농축액, B농축액 등을 사용하는데 당분만 올라갈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튼 그런 정제수를 쓰지 않는다는 마케팅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히려 정제수를 사용한 제품들이 더 정직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참고로 식품에 사용된 정제수는요 더 이상 정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깨끗한 물이 되겠고요 정제수 다음으로 들어있는 것이 콜라겐 1000달톤 이하의 저분자 PC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00달톤 정도의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먹는 콜라겐은 3000달톤 이하면 300달톤이든 500달톤이든 1000달톤이든 다 똑같다고 했었는데요 이 제품은 500달톤이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요 콜라겐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포당 3500mg 이 정도면 애초에 제품을 기억했던 사람이 생각 없이 막 만들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품에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GT 콜라겐이라고 해서 국산 콜라겐 원료가 사용되었는데요 저희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품질이 좋은 콜라겐 원료이고요 성분 및 함량 측면에서 이 제품이 괜찮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프락토올리고당이 한 포 기준 3200mg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많이 드시죠? 상당수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들이 하루에 프락토올리고당을 3000mg 제공하는데 이 콜라겐 제품에 프락토올리고당이 그것보다 많이 들었네요 이게 바로 스틱 젤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장점이죠 어차피 젤리니까 단맛을 내야 하는데 프락토올리고당으로도 맛도 잡고 효과도 잡는 것입니다 틴 콜라겐의 두 번째 평가 항목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5점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 세 번째 제형 및 첨가물 제형 제품의 형태죠? 이 제품의 형태는 젤리입니다 먹기 편하게 이렇게 스틱포에 담아서 저희 업계에서는 스틱 젤리라고도 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탱글하면서 수분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런 거 외국에서는 잘 못 만들고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틱 젤리 제품들은 제품 고르실 때 제조원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제조원에 코스맥스 바이오 또는 코스맥스 MBT라고 적혀있으면 스틱 젤리의 질감이나 맛은 거의 최고 수준이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스틱 젤리의 맛을 가장 잘 잡는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회사 중 하나는 저랑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던 제조사이기도 한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해야죠 여튼 이런 젤리 형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정제나 캡슐 제품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함량의 유효성분을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계속 먹으면 입에 좀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흠이 있다면 첨가물들이 다른 제형들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떤 첨가재들이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검베이스, 구연산, 자몽향, 스테비아, 구연산, 나트륨, 젖산칼슘, 염화칼슘, 색소 이런 것들인데요 젤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분들이라서 이런 게 싫으시면 아예 젤리 형태를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첨가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맛도 한번 볼까요? 자몽농축액과 자몽향을 넣어서 자몽맛이 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석류 콜라겐 제품이 신맛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신맛도 없으면서 꽤 괜찮은 자몽맛을 내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팀 콜라겐의 세 번째 평가 항목 제형 및 첨가물의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 네 번째 컨셉 원료 제가 건기남 채널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컨셉 원료 이제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이 제품 레시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색소 뒤로 히알루론산, 알로에베라, 엘라스틴, 우유세라마이드, 로즈힙 추출물, 엔아세틸, 글루코사민, 비타민C가 나오죠? 보통 색소는 전체 레시피의 0.3% 미만으로 사용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품에 표기되는 원료명들은 함량 순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색소 뒤로 나오는 성분들은 모두 0.3% 미만으로 쓰인 컨셉 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에서 정말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이 제품이 시장에서 꾸준히 잘 팔려서 리뉴얼이 된다면 그때 컨셉 원료들을 빼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높은 콜라겐 함량이라든지 프락토홀리고당을 많이 넣은 것 그리고 쓸데없는 주스류를 과하게 넣지 않는 대신에 깔끔하게 정제수를 사용했고 게다가 맛까지 괜찮고 얼마나 좋아요 아쉽지만 컨셉 원료 부분은 5점 만점에 3점 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 마지막 다섯 번째 포장 재질, 섭취, 보관 방법, 가격 등 기타 사항 이 제품은 스틱포로 포장되어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스틱포 중에서요 아무데서나 찢어지는 형태가 있고 이렇게 꼭 한 곳에만 찢어지는 형태가 있는데요 내용물이 젤리나 액상이 들어가는 스틱포들은 이렇게 손으로 절대로 잘리지 않는 형태라서요 보관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포장 재질은 매우 우수하고요 섭취 및 보관 방법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싸죠?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콜라겐이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게다가 스틱젤리 형태의 제품들이 원래 전반적으로 좀 비싼데요 그래도 연례포 한 박스에 2만원 중반대라는 것은 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물론 대량 구매하시면 포장 1,400원 정도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죠? 저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 무조건 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 집단이고 기업마다 고유의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수익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판단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평가 항목은 5점 만점에 4점 드릴게요 자, 다섯 가지 평가 항목의 총점은 20.5점이고요 평균 5점 만점에 4.1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죠? 이 제품은 고함량 콜라겐을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 지금 드시고 계신 콜라겐 제품의 맛이 좀 질리신 분 석류 콜라겐이 너무 셔서 못 드시는 분 콜라겐과 프리바이오틱스를 따로 섭취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옵스킨의 틴 콜라겐, 어떠셨는지요? 제품이 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했기 때문에 리뷰를 진행했지만 제품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잘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름대로 공정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했는데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다음 리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